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4월 10일 총선을 압축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로구에서 일어난 조작 실태가 전국에서 일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미 들었던 분들은 한 번 복습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종로구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상황이 일어났겠는가 하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종로구에서 선거 데이터를 제야 전문가가 분석을 해보게 되면 왼쪽처럼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왼쪽. 이게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율 차이값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큰 값이 플러스 16 더블당 최재형 마이너스 16이 나온다는 이야기는 곽상은 더블업주당 후보한테 위조 투표지를 투입했을 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투입한 데 사용한 규칙을 발견해 가지고 조작되지 않는 상태로 복원하게 되면 오른쪽처럼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오른쪽은 진짜 왼쪽은 가짜. 오른쪽은 제야 전문가 추정치 왼쪽은 선관이 발표된 자료인 겁니다. 선관이 자료를 분석해 보게 되니까 이런 표가 나온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뭘 뜻하는 겁니까 사전투표율을 실제보다 부풀려서 발표하고 관내 사전투표만 8800표 정도를 만들어 가지고 더블업주당 후보와 함께 더해 준 겁니다. 지금 이 방송을 시작할 때 관내 사전투표는 여러분들 개표가 완전히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관내 사전투표만 8800표를 만든 겁니다. 8800표를 만들기 위해서 국민들이 사전투표장에 실제로 몇 명이 왔는지를 모르게 한 다음에 발표치를 부풀린 겁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에 전국의 많은 곳에서 참관인들이 개수한 실제 사전투표자수하고 모니터했던 발표 사전투표수와 달랐던 겁니다. 사전투표 양일 사이에 조작을 계속 진행해 왔던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게 되면 7.67%로 사전투표에 부풀린 겁니다. 선거인수 기준으로 보게 되면 사전투표에 오신 분들은 23.13%입니다. 그런데 얼마를 부풀려서 발표했는가 하니까 30.81표라고 이릅니다. 관내 사전투표율을 발표한 겁니다. 관내 사전투표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쉽게 이야기하게 되면 더블당 후보가 실제로 사전투표율이 44%인데 8800표 정도를 집어넣어 가지고 58%로 만들어준 겁니다. 그래서 차이값이 이렇게 커지는 겁니다. 여러분 쉽게 이야기하게 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산 프로그램을 가동해 가지고 사전투표를 부풀려서 위조 사전투표자수로 확보한 다음에 세 장당 한 장씩으로 사전투표 중에 세 사람이 올 때마다 한 표씩 더블음주당 후보와 함께 더해 준 겁니다. 그것이 발각이 된 겁니다. 그것이 발각이 된 거죠. 그 결과가 바로 여기에 나오는 겁니다. 여기에 관내 사전투표는 8805표가 여러분들 투입이 됐는데 관내 사전투표는 지금 나오지 않은 겁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관내 사전투표만 보면 최재형 후보가 이겼습니다. 4571표로 큰 폭으로 이긴 겁니다. 그것을 8000표 정도로 집어넣어 가지고 곽상은 더블음주당 후보가 3637표 차이로 이긴 것으로 발표를 한 겁니다. 그럼 또 우편투표에서 또 도작하겠죠. 그래 가지고 최재형 후보가 당선자인데 낙선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도 이런 새로운 게 아닙니다. 이 일은 10년째 계속되고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정확하게 이렇게 경고를 해왔습니다. 그 경고의 가장 중심에는 이렇게 이번 선거는 최소 346만 표 최대 461만 표를 투입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한 겁니다. 346만 표는 2020년 4.15 총선 수준으로 조작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461만 표는 강수구청장 보궐선거 수준으로 두 사람이 올 때마다 가짜 투표지를 한 장씩 더블당 후보와 함께 더해주는 그런 식으로 실시할 것이다. 이번 선거일은 끝나고 나서 전체 다 분석해보게 되면 346만 표에 461만 표 사이에 결정될 겁니다. 가짜 투표지를 투입해 준 겁니다. 2022년도 3.9 대통령 선거에 이재명 후보가 받은 가짜 투표지는 240만 표였습니다. 2020년도 4.15 총선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가짜 투표지를 받은 것은 293만 표 정도를 여러분들 예상이 되는 겁니다. 그 293만 표 가운데 종로구의 관내 사전투표가 투입된 것이 8805표인 겁니다. 전체 다 조작을 한 선거입니다. 새로운 선거는 아니고 10년째 해오던 동일한 방식을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번에도 적용한 겁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이런 선관위가 버틴 것이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못 찍겠다는 겁니다.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찍지 않고 인쇄를 해야 제3의 장소에서 위조투표율을 만들어서 전산을 부풀리고 그다음에 사바고의사의 표를 쑤셔 넣을 수 있었던 것. 그리고 실제 사전투표도는 사람들이 몰라야 그래야 이런 발표 사전투표를 뻥튀기 할 수 있는 겁니다. CCTV를 촬영하지 못하게 하고 투표장에서 이런 캠코드 같은 걸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그렇게 여러분들 노력해온 겁니다. 여러분 오늘 방송은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고 그다음에 제가 또 준비를 또 해가지고 지금 3시니까 6시 다시 방송이 될지 모르겠는데 준비해가지고 속보 형식으로 다시 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늦은 시간에 참 가장 빨리 여러분들 발표를 한 겁니다. 이번에 그만큼 준비가 돼 있었기 때문에 제야 전문가가. 완전히 개판입니다. 나라가. 그러나 윤석열과 국팀이 덮을 겁니다. 국민이 저항하지 않으면 덮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종로구 사례 보시고. 보시고.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에 이어서 다섯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